투데이 도전 2행시 갑니다. 도전 2행시 만나보겠습니다. 다크서클 크림 선물로 걸려있구요. 손상민씨 도! 도크서클 도크서클 심한데요. 전! 전 받을 수 있나요? 아 도크서클 좋네요. 손상민씨 드립니다! 도크서클 심하면 받으셔야죠. 좋습니다. 8, 7, 9, 1 도! 도레미파솔라시도 전! 전국! 노래 전!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아닌데 동동동동 이런식으로 꺾어줬어야 되는데 슉! 652님 도전 2행시 도! 도벽있던 전 전여친 좋아하는 스타일이요. 652님 들습니다. 도전을 도벽으로 가네. 652님 축하드립니다. 이법성님께서 성함 특이하시네요. 도! 도지원 전 전도연 실패! 4523님 도! 도스토예프스키 전 전남 목포 얼짱 왜냐하면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인게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름으로 봤을 때 약간 북방계일 것 같거든요. 근데 전남 목포에서 먹힐 수 있죠. 북방계 얼굴이 좀 흔하지 않기 때문에 4523님 들입니다! 정지웅씨 도! 도착했어? 전 전시기 웰컴! 들입니다! 6543님 도! 도벽있던 사람 전 전데요? 그 전여친 6543님 들입니다! 또 이렇게 라디오는 365일을 가기 때문에 철 맞춰서 제철 문자 또 보내주셔야 됩니다. 제철 문자 도착했어요. 4304님 도! 도망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 전어! 4304님 들입니다! 5882님 도! 도시락! 전! 전 쉬는 시간에 먹어요! 들입니다! 김필순씨 이거 읽어도 되나 싶어요. 돌아가고 싶다 남편 만나기 전 전으로! 너무 또 이렇게 진심을 김필순씨 드립니다! 곽선일씨가 도가님인 전여친이고 오은미씨 노잼으로 도전해주셨어요. 도원결의 전 전화위복 오 뭔가 의미심장한 오은미씨 드립니다!